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는 앙버터 찰보리 빵이에요 앙과에 가고 있죠? 네 갑자기 눈이 이상하다고? 햄버거젤리 같아 통을 먹어야 되는데 게 파시랑 버터가 들어있는 건가 봐 덥다 와 너무 맛있어 나도 있어 이거 먹고 싶어 놓자고 너도 있어 이러고 있네 나도 있어 이러고 있네 모르냐 내가? 내가 샀거든 맛있나요? 아직 안 먹었는데 아 뭐야 너 배고팠어? 응 왜 이렇게 자제하지 못하고 많이 시켜버렸구나 전 자제하지 못한 편이에요 나 이제 먼저 이런 놀고 질어요 너 어딨어? 너 어딨어? 너 지금 너처럼 머리를 못 보냈어 너 지금 너처럼 머리를 못 보냈어 난 지금 하나도 안 쳤어 난 지금 하나도 안 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 안 했는데 힘들어 뭐 안 했는데 힘들어 필요한 거 있어? 돈 없는디? 구경이나 하자는 거지 여기 돈 있는 사람 없어 여기 돈 있는 사람 없어 여기 돈 있는 사람 없어 저세상 포커싱 저세상 포커싱 저세상 포커싱 저세상 포커싱 새야 새 카메라보다 내 눈에서 가깝게 보니 의미 없다 이게 다 땡긴 거죠? 어 여러분 누가 봐도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? 안 움직이잖아 근데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아니야 근데 쟤 고개 돌렸다니까 아까 너 휘파람 불어봐 뭐야 마스크 쓰고는 휘파람 못 불어? 야 푸른 스콘이 있고 초코 치즈 이렇게 있어 우리도 알아줘 아 아 야 이거 니 좋아하는 거다 뭐? 시폰 야 이거 니 좋아하는 거다 뭐? 시폰 아 너무 크잖아 어 아 뭐야 애플파이 레몬롤? 아 별로겠네 맛있어? 레몬 들어갔는데 맞출 수 있네 빵을 3만원을 사버렸는데 뭐예요? 어디가나 이런 거 같아 근데 이게 3만원이라는 게 좀 비싼 거 같아 어 여기 빵이 비싼 거 같아 형광이 산뜻한 거래 형광이 내 거야 네? 산뜻한 플라밍고 플라밍고 플라밍고야? 플라밍고라 그랬는데 아 그래? 믿어도 되는 정보야? 어 이거 내 거야 음 그거 니 거야? 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맛이 차이나는데 처음 봐 근데 아 진짜 방금 저거 찍었어요 저기 술 드세요? 왜 굴려서 먹으세요? 아니 왜 굳이 링티를 그렇게 마실 일이야? 맛있고 오 근데 난 이거 분말로 된 거 시켜서 먹곤 하기 때문에 아 링키가 이런 맛이었어 근데 그거랑 다를걸? 이게 훨씬 연해 이건 그냥 진짜 진짜 풍어야 이거 그 물렁이 복숭아 그거 먹을 때 그 맛이야 맞아 즙 즙 즙 어 그 상도 복숭아? 가뭄이 아니라 그 비 많이 온 해에 먹은 복숭아집 어 어 어 물렁물렁 많이 했을 때 생육식 꼭 붙지 않아? 몇 도라니야? 한 땀 한 땀 숙제네 이 스티커는 언제 붙인 거야? 그리고 그리고 저거는 이거 감이 와? 다 감아줬거든요? 응 안 오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수락 돌아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생겼다 야 우리 만날 때마다 자꾸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가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 너 아 진짜 그거 해야 돼 야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 너는 기억나냐? 어 유럽풍 이거 그리스에서 써야 될 것 같은 그릇들에 목밥 목밥 정말 오묘하다 그리스 정말 오묘하다 정말 오묘하다 정말 오묘하다 그리스 이렇게 들고 마셔 이렇게 들고 마셔 대박 뮤직 캠이 되게 전문가 같아 옷도 저런 거 입어가지고 전문 포토그래퍼 같아 야 먹고서 얘기해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나 먹을 수 있어? 뭐 먹어 내가 포기해 덕분에 좀 배부르다고 배불러 배불러 정신이 아득하다 정말 우리 셋이 같이 찍었어 어 정말 같이긴 하네 산산이 있네 에이드니까 아무래도 뭐야 이렇게 되네 아는 척 하지마 아는 척 하지마 아 보여줄까?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다 못 먹어가지고 여기서 한 조각이나 뭐 좀 먹고 윤찔이 집에 챙겨가려고 전 집에 챙겨가도 먹지 않기 때문에 윤찔이가 챙겨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? 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준 생일 케이크에요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전 친구가 이것도 혜준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렛츠 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고 이거는 코딱 필름 카메라데 옛날 방송으로 이렇게 인화해서 쓰는 거 하는 거 같아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저 머리 잘랐어요 종소수 세 아 이거 종소수 세 종소수 세 종합 소독의 신구목이지 오른쪽에 있잖아 아 건전지 있어야 되네? 아 집에 이거 건전지 진짜 많은데 원래 이렇게 힘으로 넣는 게 맞아? 그리고 그리고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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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플래스 터진 거 봤어? 버린 거야? 아니야 왜? 버린 거 여고 간다 왜 버려? 막 찍은 거잖아 아니야 어때 이게 필터의 것이지 그쵸 없어 아니 잠깐만 이게 왜 노래 잘 ouv怕 도대체 사람들 공학 소독이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방금 아이 날카라가ista 이게 두 개 맞을 거 같다 두 개 맞을 거 같다 새우 까져 까져 있어 까져 있어 안 까져 있나? 안 까져 있나 보다 뭐야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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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일어나 뭐야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왜 일어나 거기 앉아있을 거야? 어? 이거 뭐냐면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이거 11번가 11절을 해가지고 리퍼 제품 떴길래 샀어요 32만원인가? 막대기 그 다이슨 특유의 주황색 막대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이 색깔이 너무 안 예뻐 이거 먼지통 생각보다 엄청 무겁다 이거 먼지통이 아니라 이렇게 봄채 봄채 흠쇠하는 헤드 그리고 이거 이렇게 솔 달린 헤드인데 근데 저는 이건 잘 안 쉴 것 같은 게 이거 후기 봤는데 머리카락이 끼인 거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건 뭘까? 무슨 애들까?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깔대기가 지신인 것도 있고 수면기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하군요 저희는 이거 뭐야? 퀴즈노스에 왔어요 진짜 엄청 오랜만에 보는 너의 핸드폰 뒷면 이런 색이 없을 거라고 진짜 기억 못했어 오 야 재질이 괜찮은데? 그치? 근데 나는 천으로 된 거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 익숙해? 걸리적거려?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야 아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니까 맛있겠다 음 매콤한 냄새 난다 피망 매콤한 냄새 나 이거 나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어본 건 처음이야 아 진짜? 어 올림한 거 안 넣어? 아니 나 맨날 넣는 것만 넣어서 음 언니랑 막아오면 안 넣어? 아니 아 음 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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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자야 거기 상태에 들어 제발 내려오면 안 돼 유자야 발을 그렇게 끼우고 있으면 안정감이 생겨? 응? 이거 뭐냐고 어디가 갑자기 배그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맛있는데? 이거 샘이가 아 샘이는 먹어봤어? 중간 맛으로 먹으라고 했거든 순한 맛은 하나도 안 맺어 지금 이거 중간 맛이야? 우리 원래 맨날 순한 맛 먹잖아 딱 그 신전의 크림 좋은 맛이네 여기서 한 30분 걸리더나? 25분 너가 운전하면 얼마나 걸려? 한 시간은 안 걸리겠지 설마 한 시간은 안 걸리겠지 한 시간은 안 걸리겠지 몽 우리 갈 수 있는 거 맞지? 몽 몽글라? 몽글라 몽메베 왜 나 안 맞추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운전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 안전벨트 다 메셨죠? 살고 싶으니까 아니요 선생님들 저 저 무서워요 사실 지금 왜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린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지금 나는 들었지 나는 들었지 너넨 있니? 나 운전자 보관했어 너는? 상관없어 어차피 내 죽는 뒤에 일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내 죽는 뒤에 일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 어디로 가라는 거지 더 큰 길로 내려가라는 거 같아 잘해 잘해 진짜 야 나 옆에 안 앉았으면 못 갈 뻔 했냐 우리 못 가지 뭘 못 가 못 가 얘 내가 볼 줄 아는 거 혹시 훔친다 나도 이거 써 우웨엑 왜? 아니 손목에 너무 큰데 제가 아 그래? 예쁘다 이거 원 사이드야? 어 원 사이드 약간 밴드형 같아 손목보다 조금 큰 사실 내가 그걸 못 견뎌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딱 막 뜯을 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작은 거 아니야? 나 손목 문구려 말을 잇지 못하고 저번 날 잘 모르네? 기분이 나쁘네 야 이거 타르트 대박이지? 지금 모찌 모였거든? 잘라서 주신가요? 어 비즈머리 이렇게 들었는데 지렁인 줄 알았어 오 대박 더워 먹에 듭니다 예 먹에 듭니다 먹에 듭니다요 야 괴들러 온도 야 니네 지금 다시 해봐 아 목에 지나 꼬겨져 계시네요 아 얼마나 창피해 붙이는 데싱디바 보다는 오래가는데 걔네 애초에 모양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돼있잖아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오래 안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오래가죠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더 오래가지 않냐 아니 울퉁불퉁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 테두리가 금방 떠 내 영상에서 지이풀이 나왔다고 댓글 원래 사람은 자기가 밖에 보지 않았어 진짜 미안한데 난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한다 그냥 네 얼굴만 봐도 목적이 뚜렷하네 나 이거 새로 사면 어딨어 나 이거 새로 사면 어딨어? 나 이거 더 예뻐 너무 넉넉해 그년덴 윤진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올려서 입어야지 여기가 이렇게 예쁘거든? 근데 그러면 거의 족쇠 마냥 지금 올려봐 이것도 나랑 괜찮잖아 팔에 피 안 통한다고요 내 알빠야 내 알빠지 내 알빠지 당신들의 알빠랑 우리 이게 더 예뻐 그럼 나도 알아 그러니까 올려 그럼 반반하자 좋은 생각이야 야 진짜 천재다 작은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응 너 피원이야? 저희는 천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게 엄청 아 이거 뭐야 이게 좀 커잖아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에 벨스타 커피라는 곳입니다 하늘이 엄청 예쁘다 웨영이 귀여워 나 이거 봐라 왜? 일로 와봐 왜? 일로 와봐 나 고양이 보고 있는데 왜 소름이 본다 웨영이 일로와 웨영이 일로와 웨영이 일로와 넌 이름이 뭐야 하하하하 귀여워 에옹 졸려 야옹 꼬질꼬질해가지고 야옹 아 왕 크다 얘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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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한 번만 해줘 야옹 너 아까 엄청 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야옹 왜 우리라만 말 안 해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야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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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 모드야?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애용 애용아 야 이거 집에 가서 김유자한테 보여줄거야 야옹 야옹 너 또 나 베고 앉으려고? 얘 졸려 얘 물초란가봐 베고 앉는다 제 신발이에요 아 귀여워 저기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가자 그래 일어나 볼래? 나 갈거거든 뺄게 발 하나 둘 셋 몰래서 일어났다 빼면 빼봐 이거 봐 미안 갈게 난 우리집 고양이가 할거들 야옹 하지말라고? 그래도 가야지 어떡해 안녕 그게 muy нашем glance elabor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자 뺄게 맥주 내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